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지난해부터 연 2%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.5%까지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140명으로 본인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억 원까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자녀 이상 가구와 그 외 가구에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.